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Q 그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요. 향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화학물질이거든요. 그 화학물질을 인지하는 특별한 종류의 항체가 있습니다. 그 항체가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부르는 알레르기를 유도하는 물질의 한국말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마이스트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세포의 존재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 화학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얘는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깥으로 배출하려는 걸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나와서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기능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세포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항체가 달라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항체를 인지하는 수용체가 막담배치되어 있고 그 수용체가 세포 안으로 말씀드렸듯이 스네어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해라 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역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좀 너무 간략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물질을 그 면역계가 인식하는 막담백질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막담백질이 없으니까 그게 피 속에 예를 들어서 혹은 어디에 지나가도 면역계가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면역계가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안테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반응을 시작한 거죠. 세포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고 이제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과를 할 때는 이런 다양한 막담백질이 수송에 관여를 하고요. 세포벽이 약간 구멍이 숭숭 약간 뚫려있는 그런 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숭숭 뚫려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끔 뚫려있는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에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가지고 서칭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적어도 암세포 하나하나 하나는 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암세포가 비슷한 암세포들이 일종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제 전략을 쓰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그 군락의 특성이 간에 간 암세포하고 폐암세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제는 간 암에도 쓸 수 있고 폐암에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헐세포틴이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저희 병원에 박영주 교수님께서 알아낸 게 그 헐2라고 하는 단백질이 위암의 15% 환자한테 과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약품을 위암에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한 다음에 세포 안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세포 외부에서 세포막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저희가 라이간드라고 부르는 물질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적은 신호 전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외부의 신호도 간단하고 세포 내부의 신호도 간단한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고 몇 종류의 세포가 있느냐 정확한 답변은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사이즈도 좀 많이 틀린 편인데 뇌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바디가 있고 꼬리같이 긴 엑손이 있는데 그 엑손의 사이즈가 1m까지도 될 수 있다고 세포 하나의 꼬리이네요. 그래서 티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이즈나 모양들이 많이 틀린 걸로 틀립니다. 저도 교수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건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세포들마다 DNA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한 카피씩 받은 DNA가 모든 세포한테 동등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무수한 세포 종류가 나올 수 있냐면 그 DNA가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종류는 여기여기여기만을 읽어가지고 주로 자기의 생활을 꾸려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세포는 어디어디를 주로 읽어가지고 다른 세포를 꾸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세포마다 DNA를 읽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런 거는 저희가 수정란에서 점점 세포가 분명화되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눈이 되고 일단 눈 세포로 자기가 결정지어지게 되면 그 DNA를 읽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서 다른 세포들과 그래서 이제 눈 세포로 활동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시각 세포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Hore2라고 하는 단백질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필요한 단백질이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과발연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돌연변이보다는 과발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포 증식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발현할 수 있는 최대 단백질의 숫자는 저희 휴먼 진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대개 최대 8만 개, 적게는 2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 암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현재 에이지랑 비교해 보면 에이지는 이제 거의 그냥 만성질환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뭐 한 2, 30년 전에는 에이지에 걸리면 거의 죽는 거, 사형선고가 됐는데 이제 그 암과 달리 에이지는 이제 거의 만성질환처럼 됐습니다. 이제 그냥 약을 드시면은 계속 그냥 거의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때 암치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별로 정복이 되지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는 바이러스가 쓰는 단백질들이 사람이 쓰는 단백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개발해가지고 고농도로 쳐가지고 그 단백질들만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잘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암이라는 것이 쓰는 단백질들은 실제 사람이 원래 저희가 쓰는 단백질하고 동일한 단백질을 쓰는데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정준호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암을 특이적으로 공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에서 헐투 단백질은 유방암에서 이게 이상하게 그 유방 세포들이 헐투 아마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에서 헐투를 유방암이 될 때 갑자기 이걸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옆에 세포하고 달리 이제 자기만 그냥 크고 암으로 밟게 되는데 헐투 단백질을 틀어막게 되면은 원래 세포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원래 그거 써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뭐랄까 암 치료가 어려운 것이 고농도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만 특이적으로 이제 암만 이렇게 어떻게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암정보기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세포들이 조금만 변했기 때문에 구분해내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그 사실 요새 그 제가 원래 넣었다가 지금 사실은 그 세 번째 파트도 지금 막 허둥지둥 끝내서 원래 넣으려다가 못 넣었던 것이 지금 오늘 항암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테나가 과발현되면 그거를 치료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온 더 이제 그 앞선 기술이 이제 항암 면역 치료거든요. 그런데 면역 치료의 선봉에 서 있는 게 그 T세포를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그거의 전문가가 정준호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정준호 교수님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그걸 아마 CAR-T라고 하는 거죠.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치료제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저희가 인공적인 막단백질을 심습니다. 그 막단백질의 외부는 아까 예를 들면 HAL2라고 하는 그런 암특이적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심고 이 막단백질의 아래쪽은 통상적인 우리 세포 시노전달에 해당되는 그런 단백질 파트를 심게 되죠. 그래서 그게 놀라웠던 것은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기억했는데 저희가 모든 치료를 다 해도 약 15%의 환자만 살릴 수 있었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환자에서 그 치료를 했더니 98%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고 혁명적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벤처 투자가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랑 연관을 하면 암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암세포가 결국은 우리 세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아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려운데 암세포를 저희가 먼저 띄어와서 여기서 뭐가 다른지를 사람이 분석해서 그러니까 T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한테 얘를 공격하라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줘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지성적으로 암세포를 가려내고 그거에 약점을 해서 T세포한테 그 약점을 학습을 시켜서 다시 도로 몸에 넣어주는 기술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도로 된 유도탄을 만드는데 그 전에 표적 치료는 세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을 쳐서 암세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면 이제는 아예 T세포를 직접 투입을 해서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